안녕하세요 아르몬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크래프트 테란 SCV 대사를 쉐도잉 해보려 합니다. 이번엔 분량이 조금 있어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첫번째는 자막 없이 듣고 두번째로는 해석과 쉐도잉을 마지막으로는 자막이 있는 버전으로 들어볼거에요. 그럼 아르몬드 미터디 시작하겠습니다. SCV good to go, sir. Yes, sir. Orders, captain. I read you. Reporting for duty. Affirmative. Roger that. Right away, sir. Orders received. Jobs finished. I can't build it. Something's in the way. I can't build there. 네, 약간 에코? 이런게 좀 들어가서 울리는 것 때문에 잘 안들릴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같이 해봅시다. 우선 SCV가 무슨 뜻이냐면 Space Construction Vehicle의 약자라고 합니다. 해석해보면 우주건설 차량이라고 합니다. 유닛의 이름은 뜻도 알았으니까 쉐도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V good to go, sir. SCV good to go, sir. SCV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Good to go가 가기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작전에 투입될 준비가 됐다는 뜻이죠. Yes, sir. Yes, sir. 네? 라는 뜻이죠. Sir은 영국식, 나이트, 기사나 준 남자의 지위를 가진 남성 이름 앞에 붙이는 경의 뜻과 티처의 뜻을 가진 선생님, 엘더의 뜻을 가진 어르신, 군대에서는 준위 이상의 장교 계급을 가진 남성 상급자에게 Sir이라는 호칭을 붙인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상급자님이겠죠? Yes, sir. 네, 대장님. 이걸로 해석을 할게요. 아, 추가로 여성에게는 맴이라고 한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ORDER SCAV ORDER SCAV은 명령하시겠습니까, 대장님? 이라는 뜻인데요. ORDER는 주문, 명령의 뜻이죠.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직원이 Are you ready to order? 라고 하면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또, 우리가 직접 주문을 하고 싶다면 점원에게 Can you take my order, please? 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캡틴은 대위계급을 말하는데 여기선 대장이라고 쓰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I read you. I read you. 듣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단어의 뜻이 너 말 잘 들려 라는 뜻이에요. 알았습니다. 라고 바꿀 수 있죠? 다음 거 한번 들어볼게요. Reporting for duty Reporting for duty 보고드립니다. Reporting에 N은 뒤에 G가 빠지면서 생기는 거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직무를 위해 보고한다 라는 뜻입니다. Affirmative Affirmative 알겠습니다. Affirmative의 뜻은 긍정해 동의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긍한다 알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Roger that 알겠습니다. Roger that 많이 들은 단어죠? 대부분 영화에서 무전을 하는 장면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뜻은 알았다 동의한다 등으로 쓰인다 합니다. Right away sir Right away sir Right away sir Right away 가 즉시 곳이라는 뜻이죠. 바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Orders received Orders received 명령을 확인했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외 직구 같은 걸 해보면 주문을 넣었을 때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해요. Your order has been received 뜻은 당신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Jobs finished Jobs finished 작업 완료 라는 뜻이죠. I can't build it Something's in the way I can't build it Something's in the way 여기에 못 짓겠어요 뭐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In the something's way 모모의 길을 막는 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길을 막아서 못 짓겠다는 뜻입니다. I can't build there I can't build there 거긴 못 짓겠어요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건설이 안된다 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대사들은 뒤에 더 있지만 그 부분은 2편에서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막 있는 버전으로 듣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SCB good to go, sir. Yes, sir. Orders, captain. I read you. Reporting for duty. Affirmative. Roger that. Right away, sir. Orders received. Jobs finished. I can't build it Something's in the way I can't build there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2편에서 뵐게요. 오세요. 2편에서 뵐게요. 2편에서 뵐게요. Asp. 썰어요. 거짓 Waar 진짜 그 에 침묵 어 힘 는 ile